3번씩 트레임은 한 3번 정도 터치 금지 터치 금지. 로이야. 살아오 사랑 오. 한 번씩 부탁해. 그러면 안녕하세요. 랄랄랄랄 랄랄랄라. 애들 계속 사오긴 하네.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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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. 자, 실패. 자, 실패. 아빠가 로이하면 웃겨. 아빠가 로이. 잘 웃는데? 웃어봐요. 웃어봐요. 쉽잖아. 아니 그렇게 웃긴 게 어딨어? 일단 웃기면 되는 거잖아. 애한테 웃어봐요. 주임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? 그대가 몰랐던 거니까 뭐. 롤이 웃어봐요. 롤이 웃어봐요. 아아! 어쩜 나와도 웃겼어. 아아! 어쩜 나와도 웃겼어. 그런데 애가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야 혹시? 아니야 아니야. 입을 너무 크게 벌리고 있는데. 아니야 아니야. 롤이 웃어봐요. 롤이가 매력이 있네. 완전 매력적이네. 롤이 갑자기 웃어봐요. 야 이거 재밌는데? 심심하지 않는데. 오케이 가자. 가자. 일단 이거 소고기에다가. 장어. 장어에다가. 장어. 소고기야? 소고기도. 그건 진짜 그거 한 방에 넣게? 애들 때문에 많은 기회가 안 하네. 빨리 한 방에 넣어. 빨리 벨을 채워야지. 보호 보호 보호와 빨뻬해요. 보호 보호 보호와 빨뻬해요. 보호 보호와 빨뻬해요. 나 기다리고 있어요. 너무 빨뻬 오지마.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? 돼지가 부려야지. 자. 자. 아아. 아아. 음. 맛있네. 응. 그치? 으음. 마지막 디저트에 마시멜로를 구워 먹어야지 여기에요. 그러니까. 야 로이 너 실제로 보니까 너 너무 매력적이다. 웃어주세요. 이럴거야? 너 아저씨 코미디하는데 방청객으로 앉아 있어라. 웃어주세요 그럼 그렇게 웃고 있어. 박수도 쳐줘 박수도. 방청객 박수도 쳐줘. 그러니까 야 금방. 박수도.